자 이제 9월도 다 가고 있고요. 10월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10월 16일 날 작년에 우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10월 16일 날 보궐선거,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군수도 뽑고 구청장도 뽑고 교육감도 뽑는 선거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지역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를 넣어서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상식적이고 그러한 국민들이 나가야 확실하게 민심이 확인되고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그분들만 나가면 제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언론에서 윤석열 부추기에 나설 것입니다. 탄핵의 분곡점이 될 것이고 사실상 전국지표 선거가 될 것입니다. 각 선거가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가장 큰 선거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죠. 지금 언론에서 진보 진영이다, 보호수 진영이다 그러는데 정근식 교수로 후보 단일화가 고반 이루어졌습니다. 정근식 교수는 민주화 교수협의회 활동도 했고 지금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후보들이 있었는데 다 출마를 포기하고 정근식 교수가 만나면서 서로 간의 단일화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두 분 정도가 자기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하고 있지 않은데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정근식 교수 흐름으로 소위 진보 진영, 민주 진영의 기욱감 후보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진영은 일찍이 조전혁이라는 사람으로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여론은 분명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하고요. 응징 여론이 강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표장에 나가야 됩니다. 이 재보궐선거도 사전에 10월 12일인가요?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아마 사전투표는 서울시니까 서울 전역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배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 10월 16일 날 공휴일이 아닙니다만 그전에라도 사전투표 꼭 하셔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아주 상징적이죠. 물론 교육감 선거라는 것은 정당 가입한 사람이 출마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10월 16일은 상당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민심이 확인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로 가능한 다음주에 정근식 후보 초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단체장 선거에서는 조국당하고 민주당이 대결하고 있는데요. 전남 영광에서는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 이 영광은 인구가 5만 천명이죠. 양당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는 전원입니다. 영광군수는 지금까지 무소속 후보가 다 당선됐습니다. 세 번이요. 그 전에 군수 선거가 있었지만 연이어 세 번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재평가되는 호남의 영광에서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진보당 후보도 약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자부도 조국혁신당 대표와 월세 사례를 하면서 총력전을 일찍이 폈습니다.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여기에 명운을 건듯한 느낌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전체도 대책위원장을 맡고요. 한준호 최고위원이 영광에 현재 내려가서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총축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장현 후보는 과거에 총학생회장, 학도호국단장, 총학생장 이러한 경력상의 허위라는 논란이 있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전남 곡성은 민주당이 좀 유리한 모양입니다. 리얼미터 남도일보가 의뢰해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상래 후보가 59.6% 그리고 혁신당의 박웅두 후보가 18.5%입니다. 상당히 큰 차이지만 곡성도 마찬가지로 조국대표가 상주하면서 전력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뒤집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과연 투표장에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목받는 것이 바로 부산금정입니다. 여기도 조국혁신당의 일직이 류재성 변호사라는 사람을 출마시켜서 밭을 갈고 있고요. 또 조국대표도 연일 부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일연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류재성 후보인데요. 지금 이 김경지 류재성의 단일화가 문제인데 단일화 방식을 두고서 상당히 삽박소함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통상적인 여론조사 단일화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내심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조국당에서는 공론 방식의 패널 방식을 하자 인천 강화는 우리가 후보를 안 냈으니까 부산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양보 입장을 양보로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들은 바로는 중앙당 차원에서 지금 서로 협의 중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일연 후보가 운 좋게 될 수도 있다 이런 3자 구도라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도 아주 재밌습니다. 인천 강화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절대 우세 지역인데 무소속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자 구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박용철, 민주당에는 한연희 3자 구도가 됐는데 과연 안상수가 출마하면서 어떻게 표가 갈릴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0월 16일 날 보궐선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어떻게 이 문제를 진행할 건지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정권의 심판의 장이 돼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군곡점이 될 수 있는 선거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장에 많이 나가야 되고 투표율이 관건이다. 그리고 이쪽 진영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와 미국의 골드버그 미 주한대사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물론 통상적인 접견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때 이재명 대표가 핵 개발을 우려하고 자칫 동북아시아에서 도미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주한미 대사에게 얘기했고요.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군사동맹 또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관계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한미 관계는 특별한 관계다. 미국의 도움 덕분에 한국이 현재 존재한다. 6.25 한국전쟁과 그리고 그 이후의 원조와 차관 자유민주주의를 이식한 그리고 현재의 한반도의 대치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고 주둔하고 있고 그것을 미국이라는 방어망으로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한국의 존재 자체가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을 표시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휴전선의 의발적인 충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지전인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미국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지금 풍선이다. 또 오물풍선이다. 또 확성기 방성이다.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치하고 있고 오히려 즐기는 듯한 인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적경적의 주민들은 24시간의 소음 문제 때문에 아주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과 대안도 내세우고 있지 못합니다. 경기도 지사도 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김동연 지사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주한 골드보금 이 대사를 만난 점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졌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최신할 수 있는 이 보도를 많이 안 했어요. 실제로 안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민주당의 이벤트 아니었냐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의 실제로 민주당의 관계자들이 7월인가요? 다녀왔었죠. 이분들에게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좌판이 우판이 이런 시각보다도 실용주의자로 알고 있다고 가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자기는 실용주의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확인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미국에서는 윤석열을 입보한다고 하네요. 미국의 수건이었던 한일관계 문제 이 문제를 윤석열이가 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여튼 과거 1948년 이후 또 50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미국은 일본에게 한국을 대리적으로 간접 지원하고 간접 지배하는 그러한 동북아시아 정책을 펴왔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남한을 막으려고 하는 동북아 정책인데 윤석열이 앞장서서 해줬다. 굉장히 이뻐한데요. 그러나 그것은 한일 간의 정서적이고 국민 간의 정서적이고 국민의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마음으로 서로 맺어져야 되는 것이 한일관계인데 저렇게 윤석열처럼 국민 정서를 외면하고 자신의 개인적 사적 관계로 인해서 일본관계를 풀어보는 방식은 결코 미국이 바라는 건강한 한일관계로 나갈 수 없다. 이런 점들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라든가 얼마 전에 미국에 갔던 민주당의 당직자들도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어제의 이재명 대표와 주한 골드부구 미 대사의 만남은 중요했던 것 같고요. 원래 가을에 이재명 대표가 방미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별 효과와 의미기는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들을 내렸다고 합니다. 나경원 얘기 좀 할까요? 나경원. 어제 또 이승만 기념관 조기 건립을 위한 이승만 바로알기 세미나를 국회에서 나경원이 열었다고 합니다. 주최해서요. 약 2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이승만 띄우기 그리고 나는 이승만을 사랑한다. 이승만과 나는 관계있다. 이것이 자신들이 그나마 데리고 있는 그나마 지지받고 있는 세력에 대한 중요한 초석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대권 후보들은 특히 대권을 달리고 가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승만의 악행과 비행, 부정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승만이 저질렀던 부정과 반역사적 행위. 나경원이라든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이승만 띄우기는 완전히 반역사적인 행위입니다. 이승만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4.19 혁명으로 끌려 내려왔죠. 우리 180여 명의 젊은 피로 인해서 끌려 내려와서 당시에 건국의 아버지다. 마치 대한민국의 아버지와 같은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이승만은 동산까지 철거됐습니다. 남산외로 있었는데 4.19 혁명 때 철거됐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4.19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미국에 의해서 미군정화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이식됐었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들고 일어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우리 땅에 처음으로 제도화시키고 시민이 하나의 중요한 인간으로서 인격권을 갖는 권리를 갖는 4.19 혁명이고 그것을 막았던 세력이 바로 이승만 집단이었고 이승만 집단을 우리의 시민 봉기로 무너뜨렸습니다. 이승만은 사실상 탄핵 1호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에서 있을 때 외교론을 주장하면서 그걸 통해서 미국이나 이런데 위임을 하자라는 외교 위임론을 주장했다가 단지 신채호 선생이라든가 무장항쟁을 주장했던 세력에 의해서 탄핵당합니다. 탄핵 1호는 박근혜가 아니라 바로 이승만인데요. 미국 하와이로 왕명해서 이따가 1945년 해방에 들어왔었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당시에는 해방 이후에 남북 근대적 의미에서 자주민족,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의 소원이었고 소망이었는데 1946년도에 이승만은 정업 발언을 합니다. 단독정보를 만들어야 된다. 아주 돌출 발언이었죠. 당시에 미국의 하재 중장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이었는데 이승만은 자신의 야심과 야망을 키우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분단정보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진작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관료와 경찰을 대거 기용해서 사실상 친일파들이 살아남는 그리고 반공주의를 그렇게 이데올로기로 표가하면서 친일파들이 반공 뒤에 숨어버리는 친일파가 해방 이후에도 청산되지 못하는 가장 큰 오류를 저질렀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렇게 친일 행각을 벌이고 친일 밀정 행각을 벌이는 이유는 바로 해방 이후에 이승만이 친일파를 청산하기는커녕 친일파하고 함께 손을 잡고 친일파들이 바로 이승만 뒤에 숨었기 때문에 생존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반민특위도 해체시키고 반민특위 요원들이 도망다녔죠. 그리고 6.25 전쟁 때 혼자서 이틀 만에 한강을 넘어서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한강 철교를 끊었던 그러면서 서울에 남아있었던 시민들이 북한 인민군의 탄압하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살됐고 많은 사람들이 납북됐습니다. 그 당시에 김규식 선생이라든가 많은 소설과 학자들도 납북됐었죠. 자, 나경원의 이승만 나경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나요? 자기가 누구 후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하여튼 세간에는 한간에는 윤석열은 끝났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실 겁니다. 끝나야 끝나는 거죠. 그런데 언제 끝날 것이냐. 여러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고 어떻게 끝낼 것이냐.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역량, 우리의 민주주의 시민들의 역량 판단은 조금 뒤에 하고요. 내부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를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과 김건이죠. 어제 중앙일보에 강찬호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칼람을 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배님, 앞으로 저에게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윤석열이 법조계 선배들을 만나서 법조계에 있는 검판사들 출신이죠. 김건이 대책 세워야 해 하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조계 인사들이 김건이 전화 걸어서 김건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래요. 또 비서진들이 김건이를 거론하면 이게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 내게 하지 마! 물광 닫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중앙일보에 칼람에 나온 기사인데요.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가 다시 한 번 또 지면에 중앙일보를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이런 얘기 하라는 거는 김건이 문제 정리하라는 거죠. 압박하는 거죠. 그래야만 다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건데 하여튼 지금 현재는 언제 가스라이팅 당하고 정신적으로 지배되어 있고 그리고 김건이 일가가 키웠다고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 바지 사장이라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천이라든가 국정운영도 김건이 비선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주물르고 있다. 그것이 이번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일화,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김건이 개입 문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녹취록도 지금 뉴스토마트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간에 한동훈 독대 윤석열하고 하지 말고 김건이하고 해 그냥 그게 속편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변수는 내부 변수죠. 윤석열과 한동훈입니다. 어제 제가 전원인데 신평 변호사라는 사람이 만나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워낙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밑에서 치받는 것을 농랍하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보의 내 부하였고 똘만이었는데 네가 당대표였다고 나를 치워받아? 이런 아주 성격상의 아주 부조화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고사작전 한동훈에 대한 고사작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독대도 안 해주고 독대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연찬에도 참석 안 하고 신용계 인사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영남쪽 의원을 통해서 압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이제 거의 사느냐 죽느냐의 길목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대로 있다 보면 고사작전을 당해서 한동훈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살 눈치 보면서 한마디 툭 던지고 살살 눈치 보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거죠. 이러다가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아마 치지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실 만찬회 이후에 친흥계와 친한계는 서로 비난과 비판을 했었죠. 그 만찬 책임 전가하면서 상당히 골이 깊어지고 있고 과연 이 두 세력이 같이 할 수 있겠냐라는 것도 지금 여권 관계자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가 가장 뜨거운 감자죠. 김건희 특검 찬성 얼마 전에 MBS 여론조사죠. 찬성이 65%의 국민이 찬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진보와 보수도 따로 없고요. 지역도 따로 없었고 세대도 따로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금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압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상당히 가해질 것이고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10시에 발표되는데 10%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20%를 횡보화할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만약에 특기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여론조사에 의해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만 국민의힘 진영과 여권 내부 진영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왜냐? 국민의힘 의원들을 분석하면 영남권 의원들이 한 65명 정도 되죠. 나머지 한 20여 명 이상이 수도권과 비례인데 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으로 하면 자기네들이 위험한 거죠. 지방선거도 끝나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들은 결국은 타겟은 김건희 특검. 이 부분에서 행동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윤석열과 한동원. 그다음에 윤석열과 김건희. 그 다음에는 결국은 대통령실과 여권 내부의 균열인 것이죠. 김대남의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현직 비서관이 현직 기자에게 김건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부의 문제를 얘기하고 대통령실의 관계의 문제를 얘기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도 잘 먹고 잘 사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제 제가 정진석 실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제 또 들었습니다. 윤석열이 정진석에게 요즘 하는 게 뭐 있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정진석 할 게 없죠. 김건희 비선 세력과 이들이 국정운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정진석이나 거기에 있는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 괜히 잘못했다가 덤틱이 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용히 엎드려 있는 것 같은데 정진석 실장의 위상도 지금 위험하고 있다. 위험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조갑제 등 극우단체의 윤석열 세력들이 극우단체 세력들이 윤석열을 물러나가 끌어내리겠다. 그래서 변기재 대표에 의하면 조갑제와 범침박 세력이 합쳐서 신의 구태탈을 올해 안에 할 수도 있다. 뒤집어 엎는다는 거죠. 결국 그 타겟은 김건이나 최상병 특급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이죠. 여러분. 내일 서울에 계신 분들은 숙례문, 각 지역에 전국 시국대회가 열립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나가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숙례문에서 만나고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역에 알아보시면 시국대회가 열리는 장소를 오후 3시경에 다 열리는 것 같아요. 저녁에 열리는 곳도 있고 제주도는 7시에 열린다고 그러는데요. 내일 시국대회에서 우리 People's Power 결국은 우리가 움직여만 모든 게 바뀝니다. 움직임의 시작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린이의 시작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